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제공한 공무원 아내가 구속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충북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투토끼는 이 중 일부를 자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A씨는 전투토끼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정보를 유튜브 영상에 무단 공개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전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투토끼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일부 가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전투토끼를 수사하던 중 증거 분석을 통해 A씨가 여러 명의 개인정보를 전투토끼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구속했습니다. 전투토끼를 수사하던 중 증거 분석에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